평강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관계훈련이라는 책을 하나 쓰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소개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빅터 토바의 Deep Down Dark라고 하는 책을 하나 소개합니다 번역하면 칠흑같은 땅속 깊은 곳에서 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69일 동안 땅속 600미터 깊은 탄광이죠 탄광에 갇혀서 생사를 헤맸던 33명의 칠레 광부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이 광부들은 음식도 없고 빚도 없는 땅속 600미터 칠흑같은 땅속 깊은 곳에서 견뎌야 했습니다 69일을 견뎠는데 전문가들이 그들의 생존률을 2% 미만으로 볼 정도로 거의 살 확률은 희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임박한 죽음 앞에서 광부들은 무엇을 했냐 하면요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고 후회할 일을 너무 많이 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그 칠레 광부들 사이에서 그래도 신앙심이 강했던 동료였던 호세 엘리케즈라고 하는 사람에게 동료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요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몇몇 사람이 모여서 함께 무릎을 꿇게 되었고 이 엘리케즈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희는 착한 사람이 못됩니다 그러나 극류를 베풀어 주 없어서 계속 계속 한 사람의 회개의 이야기들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듣기 싫은 소리일 수도 있는데 그 당시 그 상황 속에서는 그것들이 참회의 심령이 되었고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을 다시 한번 재정비해야겠다 깊은 암흑 속에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화가 나는 일이 되거나 이걸 가지고 성을 돋구는 일이 되지 않고 오히려 눈물을 흘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빅터 세고비아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셨습니다 빅터 자무라는 화를 너무 많이 냅니다 페트로 코르테즈는 어린 딸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주지 못한 것을 깊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들을 계속합니다 매일매일 자신들의 삶의 잘못된 부분을 회개했습니다 먹을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주 소량의 물과 하루에 참치 한 스푼 정도 통통조림 같은 게 있었나 보죠 그리고 쿠키 한 조각 정도 하루에 그 음식을 먹고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내와 아들에게 험한 소리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물로 성전된 제 몸을 더럽혔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기도를 하자 모든 그 칠레 광부들 33명이 한 마음이 되었어요 사실 광부들은 좀 거칠거든요 그리고 쾌락을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주색 잡기에 빠지기 쉽고 돈을 쉽게 낭비하고 가정을 잘 돌보지 않고 그리고 폭력적이고 좀 이런 그런 당시에 성향들을 좀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로를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서로에게 따뜻한 동료애가 생겼고 서로를 위로해 줘 이렇게 변화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들이 이러고 있는 사이 한편 땅 위에서는 이들을 위한 구출팀을 만듭니다 그래서 전문가 드릴팀을 만들어서 땅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전문 기술자들을 모아서 팀을 만들고 위에서는 구조가 벌어집니다 계속 이렇게 되어지는 사이에 세계 많은 곳곳에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됐고 보도가 됐고 많은 언론들이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호물자와 또 많은 재물들을 도네이션하고 이 사람들이 사라만 나오기만 하면 이렇게 이렇게 보장해 주겠다고 하는 많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마지막 광부들이 갇혀있는 600미터 땅 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서 그곳에 구멍이 뚫어졌습니다 빛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구멍이 뚫어지고 일단 그 구멍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물자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광부들이 그 깜깜한 칠흑 같은 땅 속 깊은 곳에서는 계속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의 삶을 돌아봤는데 그 구멍이 뚫리는 순간 이 광부들은 살았다는 안도감과 더불어 이제 밖으로 우리가 구출돼서 나가면 언론의 스폿라이스를 받게 되고 환호를 받게 되고 모든 삶에 필요한 물질들이 이제 도네이션 된 것들이 다 받아지게 되면 부와 명예를 거머쥘 것을 생각하게 된 순간부터 다시 기도하지 않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쁜 순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슬픈 순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이었던 칠흑 같은 깊은 땅 속에 있었을 때가 어쩌면 더 거룩하고 더 성스럽고 더 하나님 앞에 고귀한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구출되는 그 순간부터 다 사라져버리고 다시 이전의 세속적인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의 삶이 최악일 때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은 최상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칠흑 같은 땅 속 깊은 곳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그 순간이 바로 이렇게 칠흑 같은 땅 속 깊은 곳입니다 의사의 입에서 악성이라는 암선고가 떨어집니다 애지중지하는 자녀가 집을 나가서 어떻게 됐는지 소식도 알지 못합니다 직장에서 일을 그만두라는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무일푼으로 길바닥에 나앉아야 할 상황에 직면합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고통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모든 걱정들이 밀려옵니다 이런 상황들이 칠흑 같은 땅 속 깊은 곳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면 아이러니하게도 기도의 소리는 그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사실 오늘 이 성탄절 연합 축하 예배는 정말 귀한 날이지 않습니까? 모든 온 세대가 다 와서 저 부속실까지 다 오픈되고 또 주일학교 아이들이 여기서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그런 날인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는 너무도 안타까운 상황 어쩌면 칠흑 같은 땅 속 깊은 곳의 상황을 우리 한국교회가 맡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많이 연약하고 죄악이 많았구나 우리의 교회 모든 곳곳에서 교만이 너무 넘쳤구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이 해결되고 나서의 일입니다 그때도 여전히 지금 우리의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또 일상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으며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교제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얼마나 귀하고 큰 축복인지 그것에 대한 그 마음의 간절함이 유지될 수 있을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어쩌면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일 때가 더 많습니다 성탄절은 축복과 평강의 날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이 땅에 고통을 당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날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탄절과 관련된 참 마음 아픈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해로당은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을 동방 박사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메시아로 태어난 아기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물론 동방 박사가 꿈의 천사들의 지시를 받아서 해로되게 알리지 않고 돌아가는 바람에 해로스는 화를 품게 되고 분노를 품게 됩니다 그래서 또래의 사내 아이들 그 지역에 있는 또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는 일을 벌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에 해로시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너무 잔혹합니다 어쩌면 성탄의 이야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마태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다루면서 성탄절과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2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예레미야의 예언을 마태가 언급합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여 또다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예언은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라마라고 하는 지명은 예루살렘 북쪽 한 8키로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창세계에 보면 야곱이 다시 본 이삭에 거하는 땅으로 돌아가면서 그 노중에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게 됩니다 라헬의 무덤이 놓여진 곳이 라마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라헬을 언급했냐면 예레미야 31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북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 속에서의 그 슬픔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대표라고 할 수 있죠 누구의 자손입니까? 라헬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라헬의 통곡을 여기서 다룬 것입니다 라헬이 사실 굉장히 슬펐던 게 뭐냐면요 자기의 자녀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라헬을 가장 슬프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비유로 빗대어서 라헬이 그 후손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후손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면서 라헬이 내 자식이 없어서 나는 이렇게 큰 슬픔을 당하는구나 라고 통곡하는 그런 장면 그것과 오늘 헤롯이 메시아를 잡아 죽이려고 그 베들렘 근처에 사내아이 두 살 밑을 다 죽여서 그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상황과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라헬이 잔여 없음의 통곡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치게 하셨습니까 후에 하나님의 극률함을 베푸셔서 그에게 두 아들을 주시죠 요셉과 베냐민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통곡을 위로와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보세요 유아들이 학살되는 그 과정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고난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보내심으로 다시는 이런 고통이 없고 다시는 이런 아픔이 없고 다시는 이런 슬픔을 너희가 겪지 않게 하겠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참 평강의 약속을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유수되어서 고통당할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더 끌어올랐어요 어찌 보면 성전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던 그때보다 포로로 잡혀갔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더 통곡을 했어요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 갔을 때 그 바벨론의 강가에서 고국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며 애가를 짓는 이 유대인들은요 그 성전에 대한 마음이 끌어오를 듯이 그리고 메시아의 도례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고통이 우리의 삶에 없기를 이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오히려 믿음이 더 강해지고 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사모하고 메시아를 고대하는 그런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탄의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그 당시 이 베들렘 지역에 수많은 눈물과 고통이 있었던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다시는 이런 고통이 없이 다시는 이런 눈물이 없이 다시는 이런 슬픔이 없이 완전하고도 아름다움 메시아의 도례를 소망하고 희망하고 간구하는 그런 강력한 믿음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에 자녀를 잃어버리는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고통과 슬픔을 맛보는 이 어머니들의 눈물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는 찬 평화와 기쁨의 도례를 상호하는 믿음으로 승화되는 역설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초두에 칠레 광부들의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들에게는 그 고통이 어쩌면 더 강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이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고난 그리고 임마누엘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썼습니다 고난과 임마누엘이 어울리는 단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날임과 동시에 칠흑 같은 땅 속에 깊은 고통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고난이 눈물이 그쳐지고 찬된 평화와 찬된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강력한 믿음을 회복하는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인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 고통의 시기를 지나면서 칠흑 같은 땅 속 깊은 곳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탄절과 고통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고난과 임마누엘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어쩌면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길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2020년 어쩌면 코로나로 인해서 칠흑 같은 땅 속 깊은 곳에 있는 상황 그 상황을 경험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강력한 소망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그 참 평강을 그 참 기쁨을 우리의 삶에 가지고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믿음이 승화되고 결단하는 오늘 성탄의 의미 성탄의 의미를 새기는 우리 임마누엘의 성탄절 축복에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